오징어 해안 친구들 안녕 자 새로운 목표 마을로 가세요 마을로 갑시다 알 버튼 누르니까 구르네요 구른다 좋아 음 나 개시기 한 방에 A 검은 근접 전투에 효과적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음 아 모션이 세 개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아 이렇게 월드가 있네요 내가 아까 전에 깼었던 데가 여기 있고 그쵸 튜토리얼이 여기부터 해야되는거야 추후 공개 오 업데이트를 해주네 그쵸 업데이트를 해주네 요정도 요정도가 업데이트가 더 될 예정이네요 짠 짠 짠 짠 회복 에너지는 많은데 으야 잠깐 뭐야 어? 안터져? 이거 뭐야 머리에 이그 있는데 옛날에 그 뭐야 빨래터에 가시는 아주머니들처럼 어이 김씨 왔어 어 어 뭐야 ZR 누르니까 던져지네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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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깄다 주민 도와주러 왔어 어 인사한다 그래 도망가 이리 밑으로 가 어? 아니 야 텔레포트 할 수 있었어? 왜 텔레포트 안하고 있었어? 이상한 놈들이네 저거 아니 텔레포트를 할 수 있으면 지가 텔레포트 하면 될거냐 왜 그지 내가 와가지고 얘네들을 도와줘야 되는거야 이런 쓸데없는 애 언데드 나오면 죽었어 아주 그냥 근데 언데드가 주로 많지 않나 제빵 와 이리라 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죽어요 죽어요 잠깐만 잠깐만 형님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어떡해 자 에너지 에너지 오케이 됐어 됐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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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죽었어 넌 야 음 가만있어봐 잠깐만 형님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어떡해 됐어 맞다잇 맞다잇 오케이 굿 피하고 아 주술사다 주술사 황..뭐야 벌써 끝이야? 몇 번 좀 나오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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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개기없다 얘 뭐야 아 얘 봐 열쇠인데 눈 돌아가는거 봐 개기없네 자 갑시다 라마 소환 싸워라 물어 아 약간 탱도 해주네 살짝 라마 돌격 야 라마 침 뱉는다 하하하하하하 야 지 저리네 쟤 라마 침 뱉는거 보소 야 침 뱉어봐 라마 침 뱉어 탱 하하하하하하 미쳤다 에잇 또 볼 수 있다고? 나 에너지 왜 달아 나 에너지 왜 달아 누가 봐도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쟤 내장 에잇 갑 왜이렇게 하려... 나 이거 못 깰 것 같은데? 필드에서 얻는 거 쓰는 거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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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만 안 쓰는 걸로 포션은 무조건 안 써볼게요 그러면 야 얘는 안 되네 나비가 안 되네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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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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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! 레벨업! 나이스! 나이스! 나 레벨업 했어 에너지 다 찼어 이리와, 이리와 이리와 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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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득 깨버렸어요 나 못 깰 줄 알았는데 여, 여, 이리와? 아유 감사합니다 1000비트씩이나 1000비트를 내가 또 처음 받아보네 아유 이렇게 많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